코로나19 때문에 강의 신수업은 미루 대학 캠퍼스에는 해마다 이맘대 목적이 있던 학생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인터넷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학교에 한국 학생이 없지만 외국인 학생 아직 충분합니다. 중국, 몽골, 베트남 등을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에 외국인 전용 공지가 있어서 모든 국가로 빠르게 전협 평회 대안 소식은 안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관계가 많았습니다. 학교에 대한 관계는 아주 прав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대한 관계는 전용 공지에 대한 고 preferred access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대한 관계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관계자 안에서 한국 성격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학교에 대한 관계는 언제 든지 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변합니다. 대학 측을 각 걸문 출입구마다 감염번 예방 수직의 관련 패널을 선지하고 게시반을 이용해 관련 스포트를 포착해서 홍보하는 한변 피접촉, 발련 측정기, 손소독 그리고 마스크 등을 비지했습니다